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캐릭터를 내 눈앞에서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이번엔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시회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요. 영화 속에 좀비도 보이고 각종 만화 캐릭터들의 실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화와 만화 캐릭터들을 이렇게 현실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 행사 현장입니다. 코믹콘은 만화와 영화와 게임 등 다양한 오락 미디어 상품들이 출품되는 전시회인데요. 1970년 만화 대회를 시작한 이후 이젠 시트콤과 완고 등 다양한 미디어 문화 사업으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젠 분장이나 의상 없이도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캐릭터로 변신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영화와 만화 속 주인공이 직접 돼서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